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0대 할아버지에게 고백을 받은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20대 여성 글쓴이 A씨는 매장에 자주 들르는 단골 70대 할아버지가 있다며 운을 뗐는데요. 할아버지 손님은 평소 매장에 방문해 A씨와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곤 했는데 최근부터 이름이 뭐냐,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냐 등의 사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할아버지를 마주쳤다는데요. 당시 전화를 받고 있던 A씨는 어디선가 진득한 시선을 느끼게 됐고 할아버지 손님인 것을 깨닫고는 전화를 끊어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A씨에게 어디 사냐, 부모님과 사냐 등 또다시 사적인 질문을 하더니 나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왠지 모르게 불쾌해진 A씨는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이후 카페에서 손님으로 다시 만난 할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손님도 사장님도 없는 한산한 시간 방문한 할아버지는 카운터를 빤히 보더니 손을 덜덜 떨며 다가왔고 당황한 A씨는 왜 그러시냐며 당연히 거절했고 이때까지 친절하게 대답해 드렸을 뿐이라며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저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집도 같은 동네라 마주칠까봐 무섭고 또 카페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비스직이라 친절한 것에도 호감이라 생각하는 건 역겹다. 함부로 친절해서도 안 되는 세상 생각보다 저런 일 많이 일어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